안녕, 어서와. 나이트 아쿠아리움은 처음이지? 이게 또 킹왕짱 꿀잼이야. 얼른 날 따라와. 밤 7시부터 시작되는 미션 탈출 나이트 아쿠아리움. 모두 다같이 출발. 총 6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미션지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입장하게 됩니다. 낮과는 다른. 밤이어서 조금은 무섭지만 두근거리고 또 신비하기도 함. 이곳이 바로 나이트 아쿠아리움. 미션을 푸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. 천천히 천천히 아쿠아리움을 둘러보면 모든 힌트가 쏙쏙 숨어있거든. 바로 여기에 말이야. 아쿠아리움을 둘러보는 것도 잊어먹으면 안 돼. 완전 신비롭고 재미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. 안녕 거북이야. 너는 어디에서 왔니? 지금은 무얼 하고 있어? 밤에도 손님들이 와서 쉴 수가 없단 말이야. 어머 미안. 우리 얼른 또 딴 거 보러 가볼게. 잠깐 쉬어가는 타임. 닥터피씨를 아시나요? 우리 손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친구들인데요.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어요. 얼른 내 손도 청소해줘. 깨끗해지고 싶단 말이야. 자꾸 움직이면 해줄 수가 없어. 가만히 좀 있어봐. 어머어머 여긴 또 웬일이야. 여긴 또 뭐 하는 거야 너네들. 애정 생각하는 거 처음 봐. 아휴 진짜 밤에까지 다들 왜 이래. 우리 둘이 좀 잘 지내고 싶다고. 저리 가. 오 알았어. 미안해. 둘이 하던 거 계속해. 알았음 얼른 가. 왜 계속 있어. 우리 미션 풀어야 된단 말이야. 좀만 기다려봐. 금방 갈게. 아 진짜 쟤네 콜불견이야. 맨날 둘이 저러고 있어. 아 혼자라서 외롭다. 미션 다 했어? 그럼 빨리 와. 이리로 가야지. 이쪽이야. 이쪽이라고? 아닌가? 이쪽이라고? 알았어. 얼른 갈게. 신난다. 나 미션 다 풀었어. 안녕 친구. 다음에 또 와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미션 클리어를 축하합니다. 와. 축하드려요. 나이트 아쿼리움의 모든 미션을 통과하셨어요. 축하 선물로는 소정의 상품이 있답니다. 꼭꼭 받아가시고요. 다음에 또 오세요. 다음엔 더 어려운 거 하러 오세요. 알았죠? 안녕. 안녕.